인간에게는 3대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그만큼 수면은 중요합니다 완치하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현대과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불면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니까 죽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게 숙면이고 어떤 게 불면인지 그 기준점부터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장, 소위 말해서 밤에 안 깨고 자야 되고 소변도 보러 안 가야 되고 이런 게 언제부턴가 숙면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 인류는 수면을 해왔을까요? 저는 그 반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참 여러분이 헷갈리실 만한 게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하루를 2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왜냐? 4단계로 수면을 나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렘수면 눈알이, 안구가 움직이는 수면을 말하는데 이게 제일 깊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1, 2, 3단계까지가 보통 45분이 걸리고요 이때 10분, 15분 때 누군가 안 깨우는 게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5분이 잘 깊게 들어가면 마지막 렘수면인 4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총 90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2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런 제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하루에 2시간만 자도 된다 4시간만 자도 된다 아니면 꼭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걸 강조드리는 게 아닙니다 졸피뎀부터 해서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프로포폴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마취제라도 맞고라도 결국에는요 마약과 똑같이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살충동이 인다는 거죠 이러한 약물 부작용이 점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무엇부터 기반이 돼야 되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 불면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서 불면증의 원인과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개선시키는 게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BT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수면제나 신경안정제가 수면에 즉 불면을 개선하고 완치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대려 자살충동과 폭식과 엄청난 부작용들을 야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불면이 심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 나는 불면이 아니구나 불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에서부터구나 약이나 약물이 아닌 나의 마음가짐에서부터 바뀌는구나 그게 현재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이 강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진짜 힘드시겠네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약이 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고통이 심하긴 해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 결국 원인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참 안타깝게도요 첫 번째는 뭐 죽은 가공식품을 로우 많이 드신 상태 잠이 안 오신다고 하면서 커피를 못 끊으신 분이 많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뜨끔하실 거예요 나는 잠을 못 자서 정말 자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누워가지고 100만 마리 양을 정말 100만 마리 세고 그러신다는 분들 중에 커피 끊으신 분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불면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무엇을 먹어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커피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뭡니까 바로 카페인에 은한 중독 이 중독이 뭘 갖고 온다 불면입니다 수면방해를 갖고 온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가공식품 튀긴 거 밀가루 라면 모든 화학조미료 첨가제가 신경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과학적 이론을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인체가 700만 년 동안 먹어오지 않은 죽은 화학 첨가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려운 이런 용어들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이게 뇌에서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알차이머 침해가 온다라고까지 이제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서 왔느냐 유전은 5%도 안 됩니다 암이든 불면이든 희귀 질환은요 나머지는 뭐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동시에 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먹고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그 순간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낮에는 일해야 된다는 그런 세뇌된 것 때문에 두 잔 세 잔 영거프 원래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요 정말 신생아 때부터 뭐 돌까지는요 아이들이 하는 일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입니다 싸고 11시간 12시간을 자요 보통 4살까지는 12시간을 잔다고요 낮에 낮잠 2시간 밤에 10시간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부터 가공식품을 많이 접한 아이들이 잠을 깊게 못 잡니다 왜? 모든 과자, 초콜릿, 사탕, 젤리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거든요 어디에든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그리고 탄산음료 아이들이 잠을 깊게 자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람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베이컨, 소세지, 스팸 이런 가공료, 가공식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잠을 못 잔다고요 깊게 단순히 핸드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불빛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9세까지 유아들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입니다 소아암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암은 어른들이나 걸리는 정말 10년, 20년 몸에 쌓인 독소가 주는 원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9세까지 사망 원인이 암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학은 원인을 모른다고만 하죠 하지만 모든 가공식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깊게 못 자고 회복 재생이 안 됨으로써 그 결과물이 암으로 갈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 외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현대에서만 생긴 여러 가지 변수들도 분명히 작용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먹을거리와 그 다음 수면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저처럼 정신력으로 뭔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먹은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미치아 가동들을 봤으니까 한번 10대 때 떠올려볼까요? 아니면 지금 2030, 40, 50에도 해당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4당 오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네, 바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인간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저 역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시간도 있고 책을 봤던 시간도 있고 아니면 게임에 빠져서 한두 달이고 매일 밤낮 없이 게임을 했던 시절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나 8시간은 자야 돼 하지만 막상 잠은 안 들죠 왜? 커피를 먹거든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식품, 영양제들을 먹거든요 그런 게 다 몸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왜? 700만 년 동안, 천만 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물질들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당 오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 잘 지내왔는데 왜 현대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결국에는 불면이 불치다 약물론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행동치료, 상담요법을 쓰는 것은요 정신과 마음이 연결됐고 이 마음이 편할 때 잠을 잘 잔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학에서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바로 호르몬이죠 수면 호르몬,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멜라토닌 낮에는 햇볕을 쐬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됐을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더라 그리고 이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는 코르티솔까지 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기전이 복합적으로 유기돼서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콩팥 위에 있다고 해서 부신인데요 여기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이 이것을 무엇이 자극하느냐 바로 커피가 자극한다는 것까지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멜라토닌, 세라토닌 심지어 각종 기능식품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제약기술이 과학기술이 인간의 이 몸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전체를 약물로 통제를 하기까지는 기술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계속 내 몸을 죽이고 있는데 돈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약물을 강조드리는 것은 절대로 처음부터 약을 먹으니까 편하게 잤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커피부터 끊어보셔라 가공식품부터 제한해봐라 그렇다면 이렇게 우선은 내가 단순히 8시간 통잠을 못 자니까 밤새 소변을 2번, 3번 가니까 나는 불면이야 이 생각에서 벗어나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드시면 좋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상추입니다 이 상추 역시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이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기 문화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동시에 쌈이 나오는 데도 없습니다 즉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깻잎, 마늘 이러한 것들과 같이 먹으라라는 선조의 지혜들이 당겨져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락티움이라는 성분을 넣어서 불면에 효과라는 말은 쓰기는 그래요 이게 약이 아니거든요 개선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라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락티움은 상추와 치커리움에만 있는 락토카리움이라는 물질에서 추출한 겁니다 왜 예전에 정말 텃밭에서 가꾼 상추들은요 밑에 밑동을 딱 뜯으면요 우유빛깔의 흰 물질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락토카리움입니다 이 물질 역시 많은 제약회사들이 상용화시켜 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마약처럼 몰핀처럼 그러한 용도로 써보려고 했습니다만 단일 성분만으로는 효과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상추는요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여러분이 항산화 성분이라고 영양제에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상추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수분이 90% 이상이 되는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 담긴 게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라는 건요 실제로는요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이걸 진통 진정작용이라고 진경작용까지라고 옛 문헌들에는 기술을 해놨습니다 정말 그래서 신기한 게요 현대 과학 기준으로 봤을 때 한의학이든 전통학이든 이런 게 비과학적이라는 공격을 받지 실제로 이 상추를 표현을 하기를 골가공증 즉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K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심장에 열을 내려준다 마그네슘을 뜻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 봤을 때 그 성분들을 달리 표기를 한 것뿐이지 그 효능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모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상추 씨앗은 와거자라고 해서요 젖이 잘 안 도는 임산부들이 먹으면 젖이 잘 돌았고 특히나 임신을 하면 호르몬 주기가 바뀌니까 지금이 호르몬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당시 때도 임산부들이 임신을 해서 열 달 동안 태아를 몸에 잊고 있을 때 불면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상추를 먹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또 비법을 찾거나 약을 찾거나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지금 불면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저도 압니다 상추를 좀 아침 정심 저녁으로 드셔보십시오 한 번에 열 장씩 스무 장씩 드셔보십시오 고기 드실 때 제발 고기만 드시지 말고 상추 쌈 드셔보십시오 이와 함께 잠이 안 오면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유를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조금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졌죠 현대유학에서 조차도 우유는 도움이 안 된다 대략 위산을 역류시키고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 예전에는 정말 잘 먹을 게 없었으니까 따뜻하게 우유를 먹으면 몸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산성인 우유를 먹어버리면 대려 속이 아픈 경우가 더 많아요 동시에 우유가 완벽하지가 않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살균, 멸균이 돼서 몸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우유나 두유 대신에 대추차, 생강차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대추나 생강 역시 세계적으로 항암식품으로 항염증식품으로 돼 있고 특히 대추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추만큼은 이왕이면 저는 국산 대추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잘 말린 것을 슬라이스해서 통째로 넣었을 때는 그 특유의 추출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옛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대추의 섬유질 껍질 때문에 그냥은 잘 안 우려난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고요 술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정말 참다 참다 야식을 참다 그렇죠? 야식을 일단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 결국에는 술을 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차라리 대추차를 드셔라, 생강차를 드셔라 그리고 불면이 올 때는 반드시 내가 그날 아니면 요 며칠 사이에 가공된 걸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는 뭐다? 내가 8시간, 6시간을 내리 한 번도 안 깨고 자야지만이 이게 숙면이 아니다 그 프레임에서 일단 벗어나시고요 그 다음 현대 사회에서 주입된 세뇌에 의해서 잘못된 먹은 음식들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두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슴 답답 여성분들은 수족냉증, 손발이 차고요 그리고 대부분 비염 아토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면 때문에 만성질환이 온 게 아니고요 몸이 해독이 안 돼서 완전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여러 질환들이 나타났고 그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먹었던 약물들의 부작용 오랜 시간 먹어온 그 약물들의 부작용이 불면이라는 현대의 의학이 약물이 갖고 온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깨달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추와 대추자 생강차를 콕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뭐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죠 마음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명상과 요가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저는 실천을 해봤으면 합니다 굳이 요가까지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하루에 단 5분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그 습관을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코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엔 잘 안 돼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자꾸 시도를 해보면 양을 막 백만 마리까지 세운 건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걸 주간에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면이 개선되는 과정까지는요 낮에도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무십시오 낮에라도 자야 됩니다 또 동시에 불면 환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햇빛을 쐬랍니다 너 햇빛 안 쐬서 그래 그래서 우울해 실질적으로 햇빛은 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햇빛을 쐬시면서 자연에서 정말 공기도 안 좋은 정말 중금속 가루가 미세먼지가 계속 날리는 그 좁은 헬스장 비싸게 돈 주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커피 사 먹으려고 1, 20분 기다리지 마시고 햇빛을 쐬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맨발 걷기 운동 어싱이라고도 하고요 접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맨발 걷기 운동도 꼭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불면을 겪으신 분들이 우울해요 그리고 불행하게 여깁니다 이 불면과 우울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결국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망과 욕심을 줄여야 되고 소비와 집착을 줄여야 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뭐다?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채소과일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착즙 주스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이러한 정보들에 휘둘려 다니면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못 끊고 있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밀가루, 라면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정해놓은 삶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결국 그 평온함이 매일매일 수행처럼 반복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에 맞춘 기준에 맞춘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위의 환경탄만 하기에는 세상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결국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현명함을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명한 선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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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